와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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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저 여자 저거 가슴 숙소려했네 저 봐봐 봐 가슴만 따로 놀잖아 와 근데 가슴 이쁘다 야 이입하지마 이게 니 가슴 아니야 야 니 가슴 여깄네 여기 남자 가슴 야 왜 내가 왜 나 커 순살아 저 작작 좀 해라 미안한데 확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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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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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싫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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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힘내 우리한테 이게 있잖아 그랬어 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 야 야 누가 1등 했어? 야 나 봐봐 나 엉덩이 그냥 받아들이잖아 아 왜 사랑아 너는 엉덩이가 제일 괜찮아 너 엉덩이 1인 자야 고마워 아 예수야 너는 어때? 어? 오빠는 가슴이야 엉덩이야? 아니 아니 배우들이 역할 때문에 노출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 아 난 노출이 좀 별로인데 오 진짜? 아니 가슴이 좋아 엉덩이가 좋아 난 별론데 자 우리 연출님의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그런 거 싫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 예수 오빠 거면은 노출 가능할 거 같아 어? 아 예수야 나도 간 언니 언니는 왜? 오빠 내가 주인공 아니야? 누가 주인공이야 나도 가능 아니야 아니야 넌 안 돼 너는 키가 너무 커 키 큰 게 뭐 아 키도 그렇고 가슴도 좀 그렇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서 매력발산하는 사람이 주인공하는 거 어때? 어? 좋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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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럼 지선이부터 매력발산 시작 никак 이별어 나 안해 너 삐졌냐? 지선이야 기타하지라고 разреш해 너 몇 살이었나? 저 25살입니다 아 25? rison如 YOUR 5ơuv 아 저도 25살 아 그래? 좋은기장? 네 나이만 있어? 이지석이 배우고 스물다섯 살, 스물여섯 살 들어봐야 돼 노출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 가슴 할래? 엉덩이 할래? 저 덩이덩이 엉덩이? 덩이덩이 엉덩이? 이상한 별명 지고했어 야 그럼 오늘 니가 주인공이니까 분위기 좀 찍어봐 그럴까요? 아 분위기가 너무 쳐다네 그럼 제가 게임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가 볼까요? 사랑이가 좋아하는 팬덤 게임! 게임스타일! 패ik 탱즈 영양트 우라이트놀이 기둥 셋! 기둥 기둥 위로 사랑의 진짜 미친 것 같아 왜? 덩덩이 왕덩이야 진짜 진짜 어이가 없다 찬아 너 정신 바짝 차려 응? 무너지지 말고 응? 어떻게든 버티자 우리 응 찬아 너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나도 나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네 진짜 야 우리 이기자 응 나 이 술자리 이길거야 야 나 화장 많이 떴냐? 아니 괜찮아 괜찮아? 이길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응 무너지지 말자 우리 이길거야 무너지지 말자 나 이 술자리 이길거야 응 이길거야 진짜 이길거야 진짜 어디 갔다 온거야 분리지 말게 어? 쳐졌어요? 아이고 또 쳐졌어 또 쳐졌어 또 쳐졌어 그래 게임해 우리 쳐질때는 게임 또 있잖아요 또 느낀대로 우리 좀 흥건히 취했으니까 좀 딥하게 한 번 들어가게 게임 한 번 갈게요 더 만취하는거 같은데 아이 어쩜지 감취했죠? 그럼 마쇼 죄송합니다 반말은 좀 선을 넣은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게임을 할게요 여기 정글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가 좋아하는 랜턴 게임 게임 스타트 알아갔더니 시체가 발당 시체가 발당 폴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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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초키 한숨 1시간까지 한숨 2시간까지 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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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수 두수 어깨줄을 줄게 할거야 한숨 2시간까지 한숨 2시간까지 한숨 3시간까지 한숨 3일전 우리 태 Treaty 사진 있어 아 뭐야? 저랑 가볼게 네 먼저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믿어주십쇼 알겠어 알겠어 대표다 내가 대표다 여러분 파이팅 덤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죠 가 그래 가 가 이쁘다 이쁘다 투부에 들어가세요 그래 그래 야 진짜 나는 이런 자리가 너무 의미하다 야 그래도 우리 끝까지 잘 버텼어 어? 나는 진짜 진실한 연기를 할거야 어? 당연하지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이게 너 잘 될거야 야 너 진짜 잘 될거야 야 너도 잘 될거야 우리 진짜 잘 될거야 야 너 잘 너가 더 잘 될거야 우리 진짜 잘 되자 야 근데 우리 이 술잔 이겼어 이긴거 같지? 야 어? 너 이겼고 어 너 잘했어 어 너 리액션도 진짜 잘했고 진행도 진짜 잘했어 어 하 야 진짜 나 너 없었으면 진짜 나 큰일나봐했어 진짜 나는 응? 너 잘했어 너 잘했고 너 리액션 너무 좋았고 정신 똑바로 잘 찼어 우리 진짜 좋은 배우 하자 어? 진짜 좋은 배우 어? 야 너 옷을 어떻게 보이냐 야 예수야 예수야 우리 꺼 주인공을 한번 뽑아봐 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공을 아직 못 고르시네요 과연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어 오빠 나 아니야? 아직 모르는거지 예수야 아 아니요 야야 기타 좀 꺼봐 어? 야 잘 들었고 어? 너 기타면 될거야? 너 배우 안 할거야? 새끼 우리 작품 주인공